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가슴 아리도 했어야 됐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가시질 않아. 우리 언니가. 너무 가시지 않고 억울하기도 억울하고. 배신 아닌 배신인 것 같고. 그리고 힘들게 견뎌왔고. 참 언니가 좀 미련스러웠다 그래요. 미련스럽게 언니가 어떻게든 견뎌오려고 했던 연애였고. 맞춰주려고 했던 연애였다 그래. 맞아요. 그치? 이해 안 되고 진짜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긴 했지만 난 사람을 못 잊겠으니까. 이 사람이 헤어질 자신이 없으니까. 언니가 어떻게든 꼬옥꼬옥꼬 왔던 연애인데. 결국에는 결과물이. 결과물이 이것밖에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지 마 언니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아파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젊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른이 되기도 하고 성숙 되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한 번이면 좋겠지. 두 번이 아프면 그렇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고 연애의 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문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언니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는 인간 때문에 내가 가슴 아리가 되게 많은 시기예요.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 연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픔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인간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공부.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나이는 또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픔이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고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언니가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는 연애운이 없어요. 올해에요? 올해는 연애운이 없어요.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썸을 잠깐 잠깐 타는 건 있을 겁니다. 연락을 하거나 썸을 탄다거나 요즘 애들 얘기로 썸을 탄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깊이 있게 정말 연애가 시작이 되고 좋은 연애가 시작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내년 4월 달 이후가 되면 또 연애운이라든지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기는 있으니까 그냥 조금 이때 언니 마음은 단둘을 좀 더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격상 그게 안 돼. 쉽지가 않아. 맞아요.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받아들이기엔 또 힘든 스타일이에요. 응?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니가 마음의 정리라든지 조금 많이 내려가는 시기가 내년 3월 달 이후가 됨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냥 잊혀져가고 조금 괜찮아지고 무던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연애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있죠. 응.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두고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갈등과 고민이 많다 그래요. 응? 근데 언니 지금 무슨 전문직이에요? 뭐예요? 저 슬리 테크니션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동물병원에서 간호사 하고 있어요. 그랬어. 일단은 뭐 전문 이게 전문직 같으면서도 난 그냥 간호사인 줄 알았어. 응. 근데 그래서 내가 전문직으로 봤는데 이게 뭐냐면 우연이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자꾸 떨어져. 응.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내 직업에 대한 만족감. 응? 직장에 대한 만족감. 더 괜찮은 자리 가고 싶고 더 높은 직업을 갖고 싶고. 응?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언니가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 내년에는 변화가 되게 많은 시기예요. 올해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는 시기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변화의 구심점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언니가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올 거예요. 응. 그러면은 되겠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게 많잖아 지금. 응. 그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을까? 되겠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해보고 후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보고 무슨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해. 아니면 여기서 머물고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때가 그래도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해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 운때가 있으니까 내년에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언니 부모님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엄마만 같이 살고 있죠. 엄마만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언니는 조식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만 같이 살고 계세요. 엄마만 같이 살고 계세요. 엄마만 같이 살고 계세요. 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외계층은 아니에요. 소외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모 밑에서 조금 고생 마음고생도 좀 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우리 엄마의 걱정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너무 열심히 사신다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좀 보탬이 돼주고 싶은 맘도 많고. 그래서 근데 제일 걱정은 우리 엄마가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3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건강 고비를 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이제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든지. 뭐 이제 어떤 이제 어디 다쳤었다든지. 이런 한번 고비 3년 4년 이 시기 때 한번은 지나왔어야 되거든. 몸이 좀 안 좋았던 시기로 지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관절 교통이 좀 많이 약해요. 관절 쪽. 네. 허리랑 무릎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엄마들은 대부분 아기 놓고 산후풍이다. 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오시긴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유달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다가. 원래 약한 체질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프다는 소리를 항상 그쪽으로 아프다고 계속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아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2, 3년 뒤에는 허리 수술하게 되든 무릎 수술을 하게 되든 수술을 하게 되니까 관리를 해가야 될 시기다. 많이 안 좋아지는 시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장의 변동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지금 이제 당장 그만둘 거예요라는 생각은 없어요. 고민만 많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민만 하나님인데. 조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생각 정리를 좀 하셔서 도전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만큼 미련스러운 게 없어요. 알겠죠? 이양시사 도전할 것 같으면 된다는. 된다는 굳은 심지로 도전을 해야 되겠죠. 해볼 거야. 노력을 해볼 거야. 어쨌든 해볼 거야. 어쨌든 되게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험, 합격, 자격증.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거 외에는 별 궁금했던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작년 4월쯤. 근데 저희 가족들은 다 꿈에 안 나오시는데 계속 제 꿈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계속 나오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꿈 내용이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시고 진짜 두 달 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에서. 할머니 얼굴 봐도 무섭고 약간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혼자 계속 춤추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깼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 할머니 친할머니요? 네. 친할머니? 네. 49제로 안 지내줬어요? 안 지내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49제로 못 받으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을 모르시는 거야. 네. 그거는 엄마, 그거는 본인이 이 어린 나이에 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네. 엄마 오라고 해서 엄마랑 좀 얘기를 좀 하든가 해야 될 거예요. 아. 그거는 좋은 꿈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49제로 못 받으셨기 때문에 49제로 받는 이유는 당신이 죽었고 죽은 길은 문을 여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래서 부처님 가피 받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낸 거거든요. 네. 일주일 한 번씩 지낸 건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지은 죄라든지 그리고 가시는 길문을 여는 거라든지 이렇게 돼. 그렇게 된 거야. 49제. 49일 동안은 이 망자는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죽었다고 인지를 시키는 거기도 하고. 귀신한테 난 당신은 죽었어. 이제 저승길을 가야 되라고 인지시키는. 하나의 그거예요. 재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게 되면 이 망자들도요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분리를 잘 못해요. 음. 음. 그래서 49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망자는 죽었어도 49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당 찾아서 지노기 구슬을 해줘야 될 경우도 생기죠. 따로 구슬을 해줘야 될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이승과 저승과의 세계 중간쯤에 머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손들이 편하지가 않아. 죽은 자는 죽은 자만의 세계를 가야 되거든. 그런데 죽은 자가 저승의 세계를 가지 못하고 산자의 세계에 머물게 되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아요 자식들이. 자손들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뭐 엄마랑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젊은 언니들 오면 이런 귀신 얘기를 잘 안해. 얘기해봤자 막 알아듣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마가 와서 엄마랑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엄마들 자기 전화를 해드리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완편하게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집안에 뭔가 우아는 분명히 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는 좀 어느 정도 처리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언제 결혼하는지 궁금해요. 언제쯤 해야 좋을지. 일단 언니가 결혼 늦어. 결혼 늦으니까 지금 결혼 생각하지 말고 사람 연애할 때 연애하고 미래를 꿈꿈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일단 언니는 서른, 셋, 넷, 넷은 무조건 지나가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네. 마음껏 즐기세요. 참 좋은 시기니까. 알았죠. 네.